자 쇼더넨의 고망을 훔쳐버리는 시간 고털인데요 바로 렛츠 고우 소울 자 쇼더넨의 고망을 훔쳐버리는 고털 시간 오늘은 이분들과의 재미난 얘기와 함께 신곡 얘기를 한 번 30분 동안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올 여름 서슬퍼런 러브송으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어줄 걸그룹입니다 대단하네요 러브송이 왜 서슬퍼런거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돌아온 콘셉트 맛집 에버글로우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원래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에버글로우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미주투어도 하고 미주투어도 다녀왔고요 또 여러분들께 좀비라는 새로운 타이틀곡으로 멋지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오늘 다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개인 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미아씨부터 한번 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미아입니다 미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큰언니 맞언니 이유입니다 이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일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 온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 아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리더 시현입니다 네 우리 일언씨는 외국에서 오신 멤버죠? 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한국에 온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름이 일언이에요? 원래 이름이? 네 원래 이름이 왕 일언입니다 한국에서 친구들이 말장난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근질하겠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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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했네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어감도 동생이 저런이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결국 하셨네 결국 하셨어 못참고 못참고 결국 했네 아니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네 에이 못참죠 이거는 아니 에버글로우가 우리 컬투쇼에도 한번 왔었지만 몇 년 사이에 훌쩍 커버렸어요 키도 큰 것 같아요 키가 약간 큰 것 같아요 저는 말고 키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도 아샤가 키가 좀 컸죠? 제가 오늘 높은 걸 좀 신고 와가지고 그래서 더 그렇게 보이나? 아샤씨가 원래 키도 크신데 지금 키가 혹시 몇이에요? 지금 74입니다 진짜 커 진짜 장신이시구나 하니씨랑 비슷하네요 그죠? 저 80이에요 생각보다 크다고요 아니 아샤씨의 키만 큰 게 아닙니다 사실 글로벌 인기가 그러니까 뮤즈 투어도 하고 왔다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벌써 이 신곡이 1억 뷰의 조회수를 넘어갔고요 아니 1억 뷰를 넘은 뮤직비디오가 신곡이 아니고? 1억 뷰 넘은 뮤직비디오가 다섯 개나 있어요 아 다섯 개가 있다고 여태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1억 뷰에요 1억 뷰 대단하네요 작년에는 뮤즈 투어를 돌고 왔고요 지난달에는 일본에서 첫 콘서트도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응이 어떤가요? 미주 투어하고 일본 콘서트 갔다 오시니까 일단 미주 투어도 그리고 유럽 투어도 갔다 왔는데 유럽도? 네 거기 팬분들도 너무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팬데믹 이후로 저희가 또 처음 나가는 거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일본 콘서트를 처음 해봤는데 진짜 팬분들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뭐 어떤데요? 리액션도 너무 귀엽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막 앞에서 울고 맞아요 맞아요 나갈 때 인사하는데 막 엄청 소리 지르시면서 그 귀여운 특유의 뭔가 하이톤으로 저희를 반겨주시고 인사하고 그래서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에보글러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지 그래가지고 우시고 그랬구나 제가 이런 씨한테 저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방청객 중에 또 이딴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6179님 온다라는 멤버 때문에 그럼 온다님 동생은 간다인가요? 내가 이것도 참았는데 누구야 누구야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했죠 아휴 미치겠다 진짜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터리 한번 가봐야 될 텐데요 에보글로우의 신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홍보하시죠 네 저희 신곡 이름은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 좀비처럼 누구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요? 사실 곡 소개를 하자면요 힙합 사운드와 그리고 오케이 좋아요 무게감 있는 멜로디가 어우러진 좀비 타이틀곡은 사랑에 상처받은 서슬퍼런 감정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려낸 곡입니다 사랑에 상처를 받았구나 네 그래서 좀비가 됐어요 좀비 저는 그 서슬퍼런이라는 워딩을 우리 방송국에서 만든 용어인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직접 말하고 다녔군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보도자료예요 맞아요 쉽지 않은 단어인데 아니 그리고 아주 대단한 글로벌 팝 아티스트들의 프로듀서인 스테로타입스랑 협업을 한 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젤럽들이랑 한 거예요 이분이? 스테로타입스 진짜 유명하죠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실소닉, 니오 등등 어떻게 작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노래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준 거라 수급 네 저희가 수급을 받은 거라서 이제 저희가 스테로타입스는 본 적이 없고요 본 적은 없고 누구에게 시연씨에게 DM이 왔다고 이런 건 아니고 수급을 받았습니다 수급을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네 그럼요 그럼요 그걸 수급이라고 그러는구나 아이돌 친구들이 이제 곡 수급을 하거든요 아 그랬구나 아 네 대단히 비즈니스적인 관계였다 그럼요 하지만 작업을 한 게 어디입니까? 아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건 좀비 앨범의 컨셉 사진인가요 이거? 이거 맞아요 맞아요 하얀 머리를 하고 찍었네 맞아요 맞아요 우와 저봐 대박이다 약간 느낌이 서술 펄었네요 진짜로 맞아요 컨셉이 딱이네요 이게 모두가 하얀 머리 하얀 옷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완전히 컨셉을 더 보여드리려고 여섯 명 모두 다 통가발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사실 다 가발이에요 저희가 그렇겠죠 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네요 네 이게 뭐죠 저 머리 통과 발이 사실 이게 통풍도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땠어요 좀 땀도 많이 나고 그랬나요? 네 춤출 때 이제 또 점점 벗겨지고 좀 부풀어 오르고 춤을 출수록 약간 까만 부분이 보여가지고 뮤비 촬영 때 많이 애를 먹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활동은 이렇게 안하나보죠 네 저는 뮤비 현장에 실제로 춤추다가 가발이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네 저희가 걱정돼서 생방송 때 혹시 그러면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차라리 날아가면 상관없어 근데 저희도 막 분장 같은 거 하다보면은 점점 올라가서 변발처럼 변발처럼 황비용처럼 되거든요 너 놀토해서 이상한 분장 많이 하잖아 아이 저는 뭐 그러다가 실제로 황비용 분장까지 했는데 헬멧 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불상사가 이제 음악방송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뭐 챌린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비로면 노래가 좀비처럼 이렇게 가는 게 있나요? 뭐 이런 좀비? 정확하게 있어요 있어요? 정확하게 춤이 있어요?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어떤 동작인가요? 좀비 댄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살짝만 보여줘 보세요 네 노래를 불러주면서 좀비 댄스 탁탁쿵 암어 좀비 망가져가지만 피었지 러미 리미 독처럼 퍼지는 기억이 오 오 진짜 가사대로 다 표현하셨네요 그럼요 독처럼 퍼지는 기운이 독처럼 퍼지는 기운이 오 그러면 에버글로이의 신곡 좀비를 저희가 음원으로 들어볼 텐데 무대에서 갖고 놀이 나갈 동안 좀 퍼포먼스를 좀 조금만 보여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아 좋다 감사합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은 노래 들으시면서 샵1088로 문자 후기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방이 아니라 여러분 문자로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1인당 하나씩 보내세요 무조건 네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네 방송을 같이 만들어봐요 자 에버글로이의 신곡 좀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5분 이만 정답 Thanks to you, thanks to you 독한 증오로 멍들어가 I'm a zombie 막아쳐가지만 피었지 Love me, leave me 턱처럼 빠지는 기억이 어둠 속에 홀로 춤을 추는 이 불길 Never dying, I'm a zombie I'm a zombie Darkness in my heart 빛을 대며 걷는 밤 네 흔적을 찾아 헤매는 맨 Thanks to you, thanks to you Let me drive, I'm just living now Thanks to you, thanks to you 독한 증오로 멍들어가 I'm a zombie 막아쳐가지만 피었지 Love me, leave me 턱처럼 빠지는 기억이 어둠 속에 홀로 춤을 추는 이 불길 Never dying, I'm a zombie I'm a zombie 막아쳐가지만 피었지 Love me, leave me 턱처럼 빠지는 기억이 어둠 속에 홀로 춤을 추는 이 불길 Never dying, I'm a zombie Only I'm so cool, so cool I'm dying, I'm going insane So fire, so fire, I'm ya So cool, so cool I'm dying, I'm going insane So cry, so cry, I'm so cry Love me, leave me 턱처럼 빠지는 기억이 어둠 속에 홀로 춤을 추는 이 불길 Never dying, I'm a zombie I'm a zombie I'm a zombie I'm a zombie 멋지다 서슬퍼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Zombie 듣고 왔습니다 에버글로우 느낌이 우아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블랙스완 같은 느낌 워낙에 또 길쭉길쭉한 기럭지를 갖고 계셔서 안무 표현하는 게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장신이시네요 7548님도 에버글로우 물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물 드셔도 돼요 나도 하나만 좋아 나도 하나만 좋아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7548님도 에버글로우 처음 봤는데 실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실제로 춤추는 거 보니 서늘해지네요 에어컨 꺼야겠어요 에어컨은 저희 주관입니다 끌 수가 없어요 7246님 또 보내주세요 네 좋아요 와 노래 춤도 서슬포로코 너무 좋네요 이번 무더운 여름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오 7246님 웬일로 선플을 이렇게 또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선플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0717님 문자를 0717님 노래 진짜 분위기 있고 춤선이 다 예뻐요 그중에 온다님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읽어주세요 누가 신곡 2398님이 신곡 컨셉 너무 잘 어울려요 올 여름은 에버글로우와 함께할래요 함께 하시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9828님도 노래 너무 좋아요 댄스 연습하면서 유난히 힘들었던 동작이나 어려웠던 표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되게 좀 독특한 동작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기억나는 동작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후렴구 부분에 좀비 댄스가 이제 잠시만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쉽지 않아서 가라앉지 않네요 근데 노래 결하고 좀 이어져요 좋아요 아무래도 좀비 댄스가 이제 저희가 몸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동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는데도 저희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나 이렇게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좀비 영화라도 몇 편 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좀비 영화도 많이 보고 많이 봤어요? 네 좀비 동작도 되게 많이 따라해보고 그런 콘텐츠들도 되게 많이 찍으면서 이 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 지금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6179님 추천하시는 좀비 영화 있나요? 지금 동작을 해서 봤던 좀비 영화 중에 이거 재밌다 이상 기뻤다 짤도 좋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동작 이런 기괴한 동작을 좀 연구하려다 보니까 부산행을 다시 해봤거든요 부산행 제대로죠 제대로죠 부산행 좀비들이 좀 빠르죠 빠른 좀비들이에요 역동적이고 한국 좀비들이 되게 빨라 뛰고 막 이러잖아요 도움 됐겠다 진짜 저는 갑자기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박형식 배우님하고 박신혜 배우님 나오시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뭐죠? 해피니스? 해피니스 해피니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렇게 달리시더라고요 한국 좀비는 어떻게 달렸다고요? 한국 좀비는 약간 입 빨라요 이렇게 달리시고 약간 가슴을 내밀어야 돼 네 목이 뒤로 미국 좀비는 좀 또 달라요 느릿느릿해야 돼 팔을 앞쪽으로 좀 뻗으시고 이렇게 허리가 꺾여있어요 되게 느려요 연구를 많이 했네요 네 정말 이거 너무 좋은데 어디 가서 좀 써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슬쩍 좀비 전문가수들이네 보니까 좀비 전문가 좀비 전문가 좀비 전문가 좀비 전문가 이윤씨요 이윤씨는 원래 스턴트 치어리딩을 했다는데 우리가 치어리딩을 하는데 스턴트 치어리딩이 뭐예요? 이제 스턴트 치어리딩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생소해요 네 이제 사람을 던지고 받고 아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아요 스포츠인데 이제 여기 위에 손 위에 올라가가지고 공중 제비를 돌거나 네 기술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스포츠 운동 그걸 했었으면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제비 돌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백턱도 돌고 세상에 네 주인공 그러니까 또 이윤씨가 진짜 그러면은 던짐을 당하는 그렇죠 저는 당하는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고 또 아무래도 남자분들께서 이제 그걸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베이스분들께서 저를 잡아주시면은 저는 이제 위에서 돌아다니는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야 균형 잡고 이런 거 진짜 힘들텐데 맞아요 그래서 발목이 항상 이제 많이 다치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도 발목이 정말 유연합니다 진짜 유연해요 좋아졌네요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도 유연하대요 영화의 결이 급진적입니다 유연하시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우리 시연씨가 이번에 배우로 데뷔하게 됐다고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시연씨 얼굴에 정말 또 배우 느낌이 있어요 어떤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되나요? 네 이번에 그 살롱드홈즈라는 드라마를 새로 찍고 있는데요 살롱드홈즈 네 거기에 이제 주부들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에요 오 거기에 이제 딸래미로 딸래미 네 네 네 역할 이름이 그냥 딸래미에요? 딸래미로 네 선배님들이 주인공이 이렇게 네 있어요 왜 딸래미에요? 저요 정영주 배운 선배님 이름의 딸래미 딸래미로 시연씨 아직까지 드라마에 관해서 얘기 많이 안 해봤죠? 처음 하는거에요 처음이에요? 네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거에요 딸래미란 말이 참 귀엽네요 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딸래미입니다 딸래미로 나와요 어머님이 주로 우리 딸래미 이렇게 하나봐 너무 웃깁니다 딸래미로 나와요 이시영씨도 나오네 그 드라마에 정영주씨도 나오구요 미아씨는 우리 김혜씨 우리 씨 김혜씨 공식 잡지인 김혜씨 보의 인터뷰가 실린적이 있다고 해요 왜 거기에 실렸어요? 고향이 그쪽이에요? 김혜 출신이 김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혜의 자랑 미아 김혜의 자랑이죠 그럼요 김혜의 출신 연예인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미아죠 그럼요 저에요 김혜 연예인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맞아요 많이 없어 저는 옆에 있는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은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김혜를 빛내주시려고 김혜가 제일 유명한 게 공항 공항이죠 그리고 평야 그 다음에 미아 그죠? 그럼요 저죠 세번째가 올해 정도에는 평야는 제치는 걸로 평야 연구는 제가 한번 제쳐볼게요 공항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공항은 조금 힘들어요 공항은 힘들다 공항은 힘들다 해외 스케줄 가도 이렇게 다들 어떻게 좀 지내는지 음식이 또 안 맞거나 물갈이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때요 해외 다니면? 쿠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차가 제일 힘들고요 시차가 제일 힘들고요 맞아 맞아 시차가 제일 힘들어서 저희가 아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녹음이라서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저희 시차가 너무 안 맞춰서 다음날 공연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진짜 한 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어디서 들었어? 아니 미친듯이 미친듯이 떠들고 놀았어요 빨리 자려고? 네 그래서 서로의 뭔가 기를 다 뺏어가지고 잠이 들려고 에너지 정도 에너지 정도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네 안 잤어요? 결국은 못 잤어요? 못 잤구나 우리 미아는 못 잤어 길을 덜 빨렸어요 길을 덜 빨려가지고 그때 시차 거의 적응이 될 때쯤에 한국 다시 왔어요 항상 해외 스케줄이 그래요 네 미주를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럽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다씨는 아침에 운동을 즐겨 한다고 해요 네 맞아요 어디를 가도? 네 해외를 나가도 꼭 호텔에 운동하는 곳이 있잖아요 짐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 항상 아침마다 가서 최소 한 30분 정도는 운동하는 것 같아요 어떤 루틴으로 운동을 해요? 아 루틴은 그때그때 다른데 솔직히 뭐 뭔가 유산소를 하고 싶다 하면은 막 30분 인터버를 그냥 한다던지 아니면 근육 운동은 거의 덤벨이랑 맨몸 운동 네 코어 이런 거 많이 아우 세상에 전문 영어들이 나오니까 운동하시는 분이네 확실히 아니 아샤씨의 지금 대단한 화두가 있습니다 한때 관심사가 치매 예방이셨어요 에? 아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치매 예방에 관한 어 제가 스물다섯인데 지금은 늦으면 진짜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주의여가지고 예방이 이렇게 빨리 예방을 해요? 좀 많이 빠른 것 같긴 해요 많이 빨라왔네요 미래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제가 그렇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오 치매 예방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요 요새 단기 기억 산실증 이런 것도 많고 막 스마트폰 많이 해가지고 네 맞아요 좀 예방법 같은 거라도 그래 정국민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샤 선생님 알려주세요 저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하루에 30분씩 꼭 아무것도 안 하고 멍을 때리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시계 만들어주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어딜 떠나서 그냥 자연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좋대요? 원래 전문가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요 저의 지식이에요 지금 아샤 씨 그냥 가만히 멍 때리려고 그냥 핑계대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편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한 느낌 멍 때리기 대회도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케줄 때문에 멍을 한 번에 때리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5분씩 끊어서 하는 거예요 아 멍을 배분해서 때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총량이 있나요? 30분 30분 네 한 30분 하루에 30분으로 잡고 그럼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확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멍을 못 때렸어 오후에 한 1분밖에 못 때렸어 그러면은 자기 전에 29분 때리나요? 네 근데 그러려고 해요 일단 그 30분을 좀 채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아까 중간에 잠깐 가만히 있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오늘 좀 할당량이 안 됐어 좀 때리 드시더라고 오 이런 시기가 중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먹는 중국 음식 그럼 뭐 어때요? 어 사실 맛을 다 비슷비슷해요 저희도 저희 멤버들도 마라탕이나 마라션공 그런 거 엄청 즐겨 먹어서 네 항상 같이 있을 때 시켜 먹거나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 개인에 무슨 토핑을 잘 추구하는지까지도 다 알아요 아 개인 취향을 다 알구나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뭡니까? 일원씨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사실 라면이 엄청 좋아하는데 뼈 해장국이잖아 아 그러니까 뼈 해장국은 요즘에 빠지니까 근데 제일 편하게 빠르게 즐겨먹을 수 있는 거 라면이니까 라면 라면도 여러가지 맛이 있잖아요 저는 매운 쪽입니까? 매운 쪽이 불땡볶음면이 좋아합니다 아하 그 쪽이시구나 오리지널 맛 무조건 무조건 오리지널 불땡볶음면을 아 혹시 사천 이런 쪽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매운 거 좋아해서 아는 지식 얄팍하게 한번 매운 거라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광고를 좀 빨리 듣고 와서 인사를 하나 볼게요 광고요 Here we go 긴급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아시아님한테 문자 6179님 컬투쇼에서도 지금까지 방송하는 동안에 멍을 때린 적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사실 비밀인데 비밀인데 잠깐잠깐씩 한 10초 10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몽을 때리네 알뜰하게 오늘 할당경을 채워야 되거든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버글로우의 매력에 우리가 쭉쭉 빠져봤는데 자 멤버 한 명이 대표로 좀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실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에버글로우가 10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번 여름을 저희가 좀비로 책임져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좀비 꼭 많이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버글로우의 딸래미 시현씨가 딸래미 자 우리 반스디 하니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에버글로우의 좀비를 한번 더 들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요! 땡큐요!